독본의 상태를 묶게 불렀습니다. 세자는 차도가 있습니까? 차도가 없다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? 달라져야지요.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. 덕분에 불구경 아주 잘했습니다. 공중에 화재가 난 것이 아주 흔한 풍경이 아니지요. 이번엔 이 늙은이가 한 발 늦었지만 다음엔 개성대군의 흉측함을 내 반드시 만천하에 공개할 겁니다. 화재가 참 많은 것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까? 이제 더 이상 그 없던 증거도 있는지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 감히 둬 주겠습니까? 중대 세자에게 차도가 있길 바라긴 하시는 겁니까? 이 할미는 우리 세자가 발병하기 이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입니다, 이건. 죽음 전에 숨겨둔 내 손자. 반드시 살리시라 할게. 나머지 것들도 사람 좀 만들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병약하고 그 흉측스러운 것들이 내 아들 잡고 흥들기 전에 문제없는 것들로 모자리 싹 다 바꿔줄 겁니다. 죽음 전 보컬을 하십니다. 흥금을 받은 손자.